안녕하십니까? 실전 승무원 영어 Iris Hwang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할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fly!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기내에 탑승을 하시면 승무원과 승객분들이 제일 먼저 나누는 대화입니다. 영어를 어떻게 표현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탑승을 환영합니다. Welcome aboard! 라는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탑승을 환영합니다. 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호칭을 넣어서 말을 할 때가 많은데요. 호칭을 넣어서 인사를 드리면 한 분께 콕 집어서 인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친근감시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호칭으로는 남자 승객분일 때는 Sir, 여자 승객분일 때는 Ma'am, Ma'am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Ma'am은 Ma'am의 출각형으로 두 개 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칭 표현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기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탑승을 환영합니다. Welcome aboard, Sir, Welcome aboard, Ma'am, Welcome aboard, Ma'am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는 안녕하십니까? 를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도 안녕하십니까? 를 하기는 하는데요. Hi, Hello,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오전에는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그리고 늦은 오후에는 Good evening,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개별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남자 승객분께 말씀드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Welcome aboard, 좋은 아침이에요. Good morning. 선생님이라고 남자 승객분께 말씀드리는 건 Sir,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면 Welcome aboard, Good morning, Sir, 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 수업에서는요, 더 재밌고 다양한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 강의가 궁금하시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see you in class. Bye.